먹어 먹어? 먹어! 밥 먹어! 밥 먹을게요! 밥 먹을게요! 아파! 인도보다 더 더 좋다 이거지? 샤이 유조 비치 어디야? 러시아 그냥 혼자서 혼자서 배우고 있었어요 아아 가자 정든 애증의 인도를 떠나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갑니다 인도 비자가 최대 3개월이에요 오늘이 90일째 된 날이에요 완전 마지노선 턱걸이로 지금 나가고 있고 참고로 발리를 가는 이유는 좀 단순하긴 합니다 가장 가고 싶은 나라라서 지금 지금 영상이 너무 밀려가지고 막 쫓긴 기분도 들고 한 군데 좀 치고 있으려고 했는데 두 달 정도 발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남겨놨었어요 옛날부터 좀 길게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마침 또 이제 퇴사도 하고 이렇게 기회가 됐네요 코알라룸프로 가는 비행기인데 인도인인지 말레이시아인인지 알 수가 없네 너 누구야? 인디언니? 어디야? 알려줘 아 아 아 7시간 반 동안 긴 경유 해야 됩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맛 좀 볼까요? 뭘까요 이게 형편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아 아 저거 미안해 엄청 많네 이런게 벌써부터 그냥 관광지에 왔다는게 느껴지네요 헬로 헬로 You came together 에디 누눈 에비 에기야 에기야 아, 코리아 코리아 아 에비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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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아아 게스토스 게스토스 오, 게스토스 이하우스 아, 너의 하우스? 오, 오케이 아찹 아, 아찹 아참 아니지? אatives 오, 인디아 인디아 어 인디아 애기 이름 noun 뭐냐? 애기는 애기 애기 이름? 네 아 아 아 진짜 애기구나 애기, ANGARA SENA 애기نGARA SENA 야 에기야 오 o same same 아 진짜 애기구나 원 Douglas 편의점을 몇 년 만에 보냐 같이 옛날 생쩡 어르신 sure 물가 좀 보자 물가 3.8 물 비싼데요? 비싼데?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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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가정집이다 좋다 바구스 바구스 안녕 괜찮아요? 괜찮아요? 완전 집이군 편집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고 이거 왜 한국 쓰까? 한국 쓰까? 너무 작은데 괜찮나? 토일렛 알겠습니다 토일렛 인도보다 더운 좋다 이거는 샤워 어떻게 하는거야? 샤워 왜 골라나? 야 목이 없나? 요즘 바닥에 개미가 많아요 개미가 개미 요즘에 무나요 안 무나요? 별거에 깼으니까 일단 하루 자보고 생각할게요 재밌잖아 또 현지 체험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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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애기 아이고고 야 애기 뛰어넘기 좋다 근데 밖은 이렇게 으리으리한데 왜 근데 밖은 이렇게 으리으리한데 왜 집 안은 또 반대로 이제 어 외강 내 이유네 여기 여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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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킹 가스 없어 야 집 재밌네 야 집 재밌네 애기 이거 재밌어 애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이거 처음 봤는데 이렇게 애기가 많아 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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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 다리? 네 아 어 천천히 천천히 아람쌤 화이팅 뭐해? 잘 잊혀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텐데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인도에서도 안 보여줬던 이 씻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인도랑 다르게 깨끗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원래 인도였으면 절대 안 써야 할텐데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축구 치고 있네 아양고랭 아양고랭 피시 땡페 그리고 토푸 이거 맛있겠다 먹어 먹어 밥 먹을게요 밥 먹을게요 삼박해야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삼발 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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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떡볶이 맛있어 떡볶이 맛있어 떡볶이 맛있어 떡볶이 맛있어 칠리소스 우성이영 우성이영 코스메틱 우성이영 코스메틱 우성이영 코스메틱 집밥 진짜 맛있다 우성 기프트? 아니 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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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아양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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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낵 인도네시아 과자를 같이 먹냐 먹어 맛있어 바구 에이 에이 맛있다면 왜 해야 되거든요 에이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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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아침 1,2,3,5 5 거짓말 원, 2,3,4,5 5 거짓말이지 아 Ah 뭐하는 거, 아파 Unknown 그래도 안녕 연기 피워서 모스키트를 없앤다 이런거 같은데 조심해 뜨거 애기 어 뭐야 이리 와 애기 나 애기 때문에 애기 애기 시끄러워 소토 소토 아 차차 뭐야 뭐야 애기 애기 데리까마시 아미 데리까마시 아미 나시 미 찐발리로팔 아침밥이다 나시 미 미 미 미 미 양파 양파 양파뛰기 너무 맛있어 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매니 매니 아 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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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오빠 애기 이빨 없어? 뭐야 언제 눌렀어? 망했다 애기 이거 키는 거 알아버렸다 한 번이 어렵지 앞으로 계속할 거거든요 배터리 어떡하냐 애기 아 애기 뭐해 거기서 아 근데 불안해 죽겠어 만 다섯 살은 진짜로 그냥 멈추질 않는 이제 내기의 심장입니다 산부단에 얼굴 걸렸던 다섯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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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주셨는데 뭐지? 토푸 토푸 오 먹고 싶다 토푸 다섯 살 다섯 살 다섯 살 토푸 토푸 다섯 살 야 여기는 튀긴 걸 진짜 많이 먹구나 바나나 바나나 해 헤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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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는 노애나 ense 누구만누 테 intermittenta Let's go! 아니 걸어오지 그냥 Walking distance! 이렇게 막 흥정 안하고 제대로 된 가격인지 확인 안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믿고 살 수 있는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 느끼네요 인도에서 너무 경쟁을 많이 해가지고 인도에서 여기가 너네 집이야? 응 갔어 너네 네 장소 비교 좋아요 집이 넓어요 근데 확실히 단초래 어나들 베란다 뭔 자연이 있냐 뭐 이런걸 먹어보네 이야 영화가 너무 젖박이 써있어가지고 뭔진 모릅니다 발리 물가가 물론 한국보단 싸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브런치 먹으면 한국은 흥정나죠 계란이 만원이잖아요 이쁘게 사먹는거 인스타 감성으로 사먹는거는 한국은 물가의 한 80%? 큰 차이 안나 비싸 비싸 로컬이 싼거지 발리섬이 조금 더 세금이 세다더라구요 그래서 발리 현지인들도 조금 싫어한다 라고 이제 적혀있던데 나뭇에 이렇게 어떻게 먹는거야 이거 보여요? 당했다 음 잘 맛있겠다 햄버거나 시킬까 계란 어떻게 먹는거죠? 다 먹기 아까운데 입에다가 4,000원 먹방입니다 외로운거야 우와 길 막히는거 봐 발리 야 여기 안올란다 저기 로컬에 있는게 훨씬 좋네요 요 길이 이렇게 막히냐 응 응 바나비 르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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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샤봐 여기 바나나 바나나튀김 응 먹어 먹어 아 고작 어플렉 그래프 아 그래 빅 바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옥정입니다 짠옥입니다 바나나 바나나 잘 팔리네 매니매니셀링 잘 팔리는 곳인가 여기가 확실한건 고통이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오토바이가 4줄로 다니다 한차선에서 4줄로 다니고 사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아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양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그럼 코레아 그럼 코레아 그럼 코레아 사랑해요 나도 사도사랑해요 네 사도사랑해요 어 바나나 예 투모로 투모로머닝쿠킹 투모로머닝쿠킹 어 바나나팩토리 우리 라이크 에나 에나 하하하하 맛있어 맛있어 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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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니매니 너무 매니매니한데 너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배불러 배불러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야 진짜 남방구 하늘이 이쁘다고 말만 들었는데 이야 남방구 구름 보십쇼 사우스 내가 로컬에서는 진짜로 소영이는 한번도 못봤는데 이야 평화롭다 평화로워 일본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우와 괴물 봐 괴물 괴물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있을 수 없다 소영이들이 특히 엄청 많네 소영이들이 시돈여행이나 저기 뭐야 썸녀 아냐아냐아냐 여자친구 이거 온 베스트 진짜로 혼자 오면 좀 외롭다 저는 안타깝지만 로컬로 다시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제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오케이 아 아 어디서 온거야? 러시아 아 한국어로 조금 알아요 그냥 혼자서 혼자서 잘 아 아 한국어로 아 아 아 아 한국어로 한국어로 걸어와서 뭔가 했더니 역시 케이팝이네요 케이팝 한국사람이시죠 막 영어로 영어로 아 아 한국어로 대화해보고 싶다고 왔는데 영어 선생님이네요 영어 선생님 영어로 대화했습니다잉 잔뜩 쫄아있었는데 그래도 힘을 주네요 두 여자분이 음 발리 분위기 진짜 좋다 진짜로 엄청나게 좋다 분위기가 그냥 깡패입니다 깡패 막 다 상탈하고 그냥 조깅하고 있고 저건 뭐 팔로브 하고 있고 여기 서핑하고 있고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발리볼? 뭐라하지 이걸 폼남녀 온성 저긴 또 구경하고 있고 사람들 맥주 마시면서 몰래 아닌가 와 와 조꼬메 야 여기 야외 테이블 분위기 지리네 여기 뭐냐? 수영장 있는데 수영장? 여기 와야겠다 한번 야 이렇게 좋은데 한국보다 싸네 편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늘은 놀 기분이 아닙니다 해산물 커리 시켰거든요 발리 스타일의 뭐라고 하는데 발리 하이 발리 하이라는 발리 맥주인가 보네요 5도네요 안 약하네 아 진짜 맛있다 야 사먹는 게 올해 같은 메뉴 한 3개 먹으니까 빌려가지고 그럼 전 여기서 편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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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